구독! 좋아요! 사랑해요 오 마이비키!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! 여러분 여기는 일본입니다 지금은 피카츄 카페에 가고 있어요 피카츄 카페 여기에 가겠습니다 우와 기대된다 짠 여긴 어디냐면요 포켓몬 투어랑 짱구 스토어를 갈거에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짱 포켓몬 피카츄 트윗 포켓몬 인기지 Pilot 이 가상은 나는 탄이 우리 영양제 술을 마주자 가득해 제가 오렌지 피치 음료수를 샀습니다 이 컵 홀더를 이렇게 줬어요. 그래서 이걸 딱 꽂아서 이렇게 맛있을 수 있게. 이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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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이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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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슬리브! 이렇게 끼워서 먹으래. 아예? 그리고? 먹어보겠습니다. 잠깐 포켓몬 가기 전에 저쪽에 짱구가 있어가지고 짱구 매장에 같이 가보자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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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얼굴 봐 오 진짜야? 너무 무섭게 생겼어 우와 얼굴이 귀엽다 뭐야 하고 싶어 부리부리 해야 된대 우와 짱구 이거 필터인가 봐 와 짱아 너무 귀여워 짱아 인형 초코빈 다 먹어버린 다 먹어버린 우와 엄청 넓어 오 오 오 수면형아 너무 귀엽다 오우 부드러워 우와 귀여워 오 오 이거 이거 눈에다가 쓰면은 완전 짱구 대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완전 초코빈 우와 우와 여기 귀여운 키링 되게 많다 이거 봐 유리 물총 싸움 하는 거 너무 사랑스러워 우와 얘네 얘네 물총 싸움 하러 갔나봐 귀여워 짱아랑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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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 이거 쓰고 있는 거 봐 샤크다 샤크 키링 오우 진짜 귀엽다 오우 이제 진짜 포켓몬 보러 가자 오 귀여워 귀여워 오우 이거 너무 귀여웠지 않아? 여기 이렇게 해서 열어서 뭐 넣고 다니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봐봐 대박인데 이거 봐 메타몽 너무 귀엽지? 와우 와 귀여워 카드기 봐 오우 이거는 헤어클레이 포켓몬 핀 좋아 와 메타몽 진짜 인기가 주는가 봐 쭉 포켓몬 인형들이 엄청 많아 우와 진짜 쭉 가 인형이야 포켓몬 인형 우와 우와 푸린이랑 블랙키 너무 귀엽지? 그리고 또 여기 귀여운 게 토켓몬 인형 있어 아 귀여워 엄마 이거 양말 하나만 사면 안 돼? 에스코 아닌데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이거 브러퍼다 컴너만 사면 안 돼?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왜 나 이거 잘 때 쓰는데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엄마가 다 못 사게 해가지고 일단은 아무것도 못 샀어요 그러면 다른 데 한번 가볼게요 리라쿠마랑 미피 있는데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에스코 아닐까 어 귀엽다 나 추울 때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어 귀여워 손수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는 다 필요 없대요 다 안쓸 거래요 사봤자 아 이거는 진짜 나 귀여운데? 이거 너무 귀엽잖아. 이거 하나 사면 안 되나? 오 리라크마! 오 귀여워. 이런 거. 이런 거 어때? 이런 거 귀여운데. 롤리팝 들고 있는 거. 우와 여기 목도리 있어. 이런 잠옷도 귀엽다. 이거 진짜 귀여워. 이거 거품 내서 몸 닦는 건가 봐요. 아니면 수세미. 모르겠어. 1분말로 돼있었어. 모르겠어. 너무 귀엽다. 가방. 고속 달려있어. 귀여워. 우와 나 이거 사고 싶다. 이거 진짜. 이거 엄청 안에 매니큐어인데 안에 반짝거리는 거 있어요. 우와 이거 자석이다. 봐봐. 아 이거 하고 싶다. 진짜 귀여워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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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 메모장, 메모지 우와 갖고싶다 가? 아 이젠 간대요 하나도 못 사준데 사면 안된대요 라면 갈게 안녕 리라코마 안녕 안녕 엄마가 이거 사서 이거 샀다고 다른 거는 하나도 사면 안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샀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가지 구경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신나게 도쿄에서 핑크츄 카페 갔다가 핑크츄 매장 가고 짱구 스토어 갔다오기 대성공 신나게 우와 신기한거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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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맛아 여기 봐 너무 귀여워 부럽다 부럽다 중간에 강사랑 한국의 한 편의점 두번째 한국의 한국의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